청맞은 것 처럼 너 CF 찍냐? 야 왜 좀 쳐놔 맞다! 네 동생 결혼한다며? 그때면 짜수나 죽겠어 왜? 딴 얘기 딴 얘기 왜? 무슨 일 있어? 다음 주에 상견례 하는데 엄마가 나보고 오지 말래 뭐? 왜? 야 네가 결혼 안 한 게 뭐 죄냐? 소문 내냐? 나도 내리다 나도 내리다 쟤 좀 봐 쟤 좀 봐 왜 누구? 야 돌아보지 마요 어디? 야 거기 돌리지 말고 네가 아까 방금 봤던데 45도 뒤에 여기 여기? 야 더 옆에 옆에 알았어 들어봐 들어봐 야 우리 소개팅 백퍼킹까지? 아니면 뒤진다 어? 알았어? 나 어제 야 야 야 야 야 나 죽 진짜 빠른 거 알지 쟤 지금 소개팅 기다리고 있는 건데 진짜 말하는 거 하면 진짜 싼티 정료리다 야 우리 자랑 그래 야 저 손 봐 야 저 손 봐 손에 뭐 다 달렸냐? 지금 얼굴에 콘크리트를 깐다 깔아 아직 야 완전 삶에 삶에 야 네가 더 싼티라 야 울문 거야 야 벌써 울나 야 오늘 어떤 인간이 나올지 참 걱정됐나요 아휴 뻔하지 소개팅에 뭘 짱 놈 나오는 거 봤냐 내가 소개팅 백 번을 해봐도 괜찮은 놈 한 명을 못 봤던데 맞아 맞아 분명히 문어 대가리에 쇳다리에 볼룡같이 생긴 벌룩처럼 수 runner 너무 웃기고 그래서 spee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나가라고. 나가라고. 저 이제 완전 오늘 개 탔다. 개 탔어. 우주 씨 맞으시죠?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제가 좀 늦었죠? 아니에요. 오늘 제가 소개팅이 처음이라서 조금 이리지 마세요. 저 열이 완전 돌게 나는 거 봐. 표정이랑 말 좀. 완전 오늘 꼬시려고 작정을 했구만. 저 남자 완전 불쌍하다. 오늘 저 여우한테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혼랑 뜯길 거 아니야. 맞아. 요즘 남자들 저런 거 안 속아. 얼마나 똑똑한데. 저 사람 표정 봐라. 완전히 굳어가지고 어색하잖아. 내 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고 싶으나? 예의상 앉아있는 거 아니야. 확신하지. 아 죄송한데 화장실 좀 더 있다. 네 안녕하세요. 야 저러고 살아야 된다. 야 그거 그거 그거. 그래 그거 그거. 그거 있잖아. 그거 그거 그거. 그래 그거 있잖아. 너무 짜증나 지금. 아니 왜 이렇게 얇아. 장난 아니다. 너무 싫어. 야 잠깐만. 안돼 안돼 안돼. 잘 봐라. 지금 주선자한테 전화를 거는 걸 거야. 딱 봐봐. 무슨 이딴 여자를 소개시켜줬냐고 화를 내면서 난리 난리를 욕을 할 거란 말이야. 잘 봐봐. 잘 봐봐. 여보세요. 어 난데. 아 진짜 고맙다. 야 완전 내 스타일이라고. 야 뭐야 저 남자. 완전 미친 거 아니야. 야 저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여자 보는 눈이 저렇게 없냐. 그러니까 눈이 완전 발이 달렸나봐. 야 솔직히 저런 애들이 볼 게 뭐가 있냐. 다 화장발이지. 저런 애들이 화장 지우면 완전 안경 벗은 유재석에다가 수염 깎은 노홍철이잖아. 그래. 진짜 남자들이 저렇게 답답하다니까 진짜. 난 진짜 남자들 이해를 못 하겠어. 아니 도대체 남자들이 저런 애를 왜 좋아하는 거야. 그치. 야 솔직히 쟤보단 내가 낫지 않냐. 야 니가 낫지 않냐. 야 쟤가 나보다 얼굴이 이뻐 다리가 이뻐. 야 뭐 하다못해서 쟤가 뭐 허리가 이쁘냐. 야 뭐 목소리 이쁘냐. 아니 대체. 나보다 어디가 이쁜 거야. 아니 이렇게 이쁘신 분이면 남자친구가 없어. 씨. 남자들 눈 다 삐었나 보다.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 부끄러워. 진짠데. 아 진짜 더워. 아 좀 보셔야겠다. 야 야 야 야. 뭐야 뭐야 뭐야. 왜 봐서 왜 봐서. 왜 봐서 왜 봐서. 야 뭐라고 그랬어. 뭐라고 그랬어. 뭐라고 그랬어. 그럼 뱀을 자자. 그래. 이렇게 무 넘기는 거 같다. 예 어ream 저희 사랑스러운 피드의 강 Ihren Kon University. 오 오 오이 오오.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해 아... 아... 저거구만? 저걸로 꼬셨구만. 저래서 자랑스럽게 옷을 벗었어. 야, 저거 뽕이지? 그치? 야, 저거 실력 꿈뽕 있잖아. 이렇게 두꺼운 거. 그걸로 등살, 뱃살까지 다 끌어다 모은 거지? 맞아. 웬만함 모았으면 바로 가슴 저고 싶으란 거 봐봐. 아니지, 아니지, 아니지. 뽕으론 절대 저렇게 안 되지. 가슴이 너무 위로 뻥끗 썼잖아. 저 몸에 저 사이즈 나오려면 수술밖에 없어. 와, 잔인해. 그런가? 저건 100%! 우리 은은 님의 작품이야. 레기야?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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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다와. 갔다와. 아, 제가 술을 못 마셔서. 저 막 사이다만 마셔도 취해요. 아, 진짜요? 완전 순진하시다. 아, 예. 아, 예 부장님. 아, 네. 지금은. 네, 제가. 아, 네. 네네네네네. 네, 오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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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맞지? 수술 맞지? 딱 보면 모르냐. 내 말이 맞다니까. 자연산이야. 뭐? 야, 저렇게 큰 가슴이 뭐가 이쁘냐? 미련해 보이기만 하지. 그래, 맞아. 그치? 야, 스쿼도 적당히 커야지. 저게 뭐 수박 엎어놓는 것도 아니고. 맞아. 그래, 맞아, 맞아. 야, 가슴 저렇게 크면 말이야. 목이랑 허리 뒤 스쿼아야. 그래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리고 야, 니들이 남자야 봐. 저렇게 크면 좋겠냐? 그, 그치? 그럼 이제 나가시죠. 아, 네. 야, 야, 간다, 간다, 간다. 어? 아, 저거. 아, 이 남자 보다 보니까 별로잖아. 야, 뭔가 빈티나. 원래 좀 있는 집 애들은 첫눈에 귀티가 빡 나오는데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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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뭔가 후줄근해예요? 적다 보니까 뭔가 가난아 찌들어 보이고 뭐 어색하니 좀 후줄근하고 싶다. 그래, 그래.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얼른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저랑 가난아의 만나봤자 평생 고생만 하는 거야. 오, 씨. 야, 야, 야. 하나는 싼티고 하나는 빈티고 아주 끼리끼리 잘 녹는다, 씨. 야, 왜? 저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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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무슨 소리야? 야, 얘 소리. 야! 얘 이거야? 야! 얘 이거야? 내 맘 그런 건 나는 몰라 몰라 가슴을...